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. 빛의 이름으로 빛나는 자여 기적을 나와 싸우려니 그만한 각옥을 대스티나의 각옥 히힣 ㄷㄷ 어? 싸우는 걸 더 가르치게 물러서지 않으신다면? 겁내지 마세요 나와서 서술 남아라 어? 이제 시작입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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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의 이름으로 하아악 모음의 힘을 이렇게 너희를 쳐다나치겠다 물러서지 않으시는데 찬란한 빛이여 하아악 나와 싸우라, 암흑 마신 형님! 히힛 후회하게 될 거다. 죽음. 예기 중앙상 순간에 치쳐야지. 남겨났던 운명도. 이 검에. 피할 순 없다. 살고 싶다. 승부다. 공포에 물을 갈 시간이면 저한테. 도태된 존재가 사라지는. 세상의 이치다.